서울 강일파출소 학생이 놓고 간 건 편지와 비타민 음료 그리고 마스크 10장이었습니다. 자신을 경찰 선생님들께 혼난 적이 있는 고3이라고 밝힌 이 남학생은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뉴스를 보고 항상 굴철주야 노력하는 경찰관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칭찬 스티커를 모아서 받은 용돈으로 손소독제 24개를 사서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한 대구 영신초등학교 7살 이채윤 양. 열심히 모은 용돈 또 17,000원과 마스크 10장을 전달한 대구의 5살 천민지 양도 있습니다. 저랑 이름이 같은데요. 조심하세요 라고 적은 이 맞춤법은 틀렸지만 얼마나 공들여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그리고 경북 포항의 초등학생 자매가 지구대를 방문해서 손편지와 마스크 28장을 기부하는 모습도 너무 귀엽죠. 대전에서는 12살 초등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지구대를 방문해서 마스크 10장과 손편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글씨가 너무 귀엽죠. 경북 지역의 또 다른 지구대에도 역시 마스크 10장 그리고 손편지가 전달이 됐는데요. 마음속으로는 100개, 100개를 보내고 싶었다 이렇게 적었지만 그 마음 또한 참 기특합니다. 기부받은 물건들은 각각 소위계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잘 전달이 됐다고 하는데요. 마스크 100개, 1000개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종로에서 맞붙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 사이에 편지 경쟁이 붙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낙연 후보가 봄편지라는 이름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자 황교안 후보는 SNS에 아침편지, 반편지를 올리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두 후보 모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만큼 SNS와 유튜브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요새 후보들은요. SNS와 유튜브를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구경하고 올까요?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뛰는데요. 드론 촬영을 통해서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선 D-26. 길거리 선거운동엔 한계가 있는 만큼 후보들은 이렇게 SNS 홍보에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서 성척치물을 제작한 뒤에 텔레그램 비밀방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이를 운영하며 N번방의 박사로 불린 핵심인물 조모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조모 씨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호숭줄에 묶인 손으로 모자를 푹 물러쓰면서 공개를 극도로 꺼린 모습이었습니다. 조 씨는 채팅앱으로 여성들을 유인해서 성착취임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등으로 돈을 받아서 대화방에 사람들을 입장시키면서 9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상을 공개해서 돈을 번 조 씨가 정작 자신의 얼굴을 꽁꽁 싸매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결국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고요. 참여 인원은 이틀 만에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